강서구가 남다른 열정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구민을 찾아 강서구민의 자긍심과 귀감으로 삼기 위해 오는 8월 26일까지 제26회 강서구민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시상부문은 지역사회발전, 구민화합봉사 등 5개 부문으로 대상 1명을 포함해 총 9명 이내로 선정합니다. 추천 대상자는 강서구에 3년 이상 거주한 구민, 단체 또는 국구성원이며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20명 이상의 구민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최종 수상자는 공적내용사실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10월 허준축제 때 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강서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종 수상자 counselling Grand The Thing